사올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이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이아여 크게 울더라. 사올이 교회를 잔멸을 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의 사마리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두 갈래의 방향으로 이제 성취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드 전서 1장 16절 암성한 대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이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게 하려는 것 이 말은 자칫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보여줘서 그들이 보고 설득되거나 감동되거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본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건 굉장히 약한 것이고요. 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남에 따라 장에 가기도 하지만 저 사람 장에 가니까 나는 장에 가기 싫어 그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본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똑같은 물건을 만들 때 찍는 틀 이것도 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새로 할 때 본을 뜬다고 말합니다. 금형과 같은 것도 본입니다. 그래서 본을 받는다는 것은 간 길을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그 속성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DNA를 가르치는 씨앗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씨앗대로 나중에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겨자씨의 그 DNA대로 공중에 새가 깃들만한 크기로 자랄 것입니다. 이제 그 본과 그 틀을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그 씨앗이 이제 성장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충만함 온전한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옷 입는다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복을 똑같이 입으면 구별이 잘 안됩니다. 똑같이 단정하고 똑같이 멋있고 그리고 다 통일 또 평균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본을 따라 덧입으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별로 보탤 것이 없다. 그 모습대로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것은 두 개의 여정으로 나뉜다. 하나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노력과 사모함이 간절해야 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담고 나타내려는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담는 것은 DNA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묵상이 되네 안 되네 말씀이 뭐 가깝네 뭐네 좀 세상말로 징징거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은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냥 기회를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그런 거예요 자꾸 기회를 드리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와 선교가 율법이 됩니다. 왜 그래야 되지? 안 믿겠다는 사람 왜 억지로 데려다가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지? 그 힘들고 지난한 일을 왜 우리가 어려움과 또 관계의 위기 또 수모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사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샘이 넘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샘이 차는데 어떻게 넘치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그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복음의 확산 이 말이 맞은 거죠. 종교를 개혁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별로 재미없는 일이에요.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은 역사가들이 갖다 붙여준 표현이에요. 종교를 개혁한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개혁되지도 않고요.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인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의 말씀이 순전하게 퍼져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것을 안에서 물이 샘물이 차오르니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유가 여기까지 아구까지 차서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사님 이상 한 명씩 안 데려오면 불리기일 수 있을 줄 아세요. 그래갖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너희가 입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질적으로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산하는 어쩔 수 없는 능력으로 이제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정식으로 공포되고 이제 그 구원이 런칭이 된 그런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복음들이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내게 얻은 구원이 너에게도 똑같이 임하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일이 펼쳐져가는 여정은 믿음의 진보로 내 안에서 성장으로서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라는 외적인 구속사적 여정입니다. 이 두 개의 여정이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빗살처럼 흩어지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터붓이 되는 테마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두 번 나오는데 전향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고 누가는 아마 그가 이방인으로서 그 이야기를 더 마음에 깊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하면서 그 이야기를 픽업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둥병자의 10명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9명은 자기 길을 갔고 1명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역시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으로서 아마 사마리아인과 자기를 동일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에 가깝겠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가깝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 더 가깝다. 바울사도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때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던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 가깝다. 이방인에게 가깝다.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잊혀진 한 불행한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친밀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그녀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열지파의 대표였고요. 이제 열한기에 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여정에서 그릇된 길을 갔던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남한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는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보암의 길이라고 열한기가 얘기하고 있는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열한기상 17장, 18장, 19장 보면 그 불신앙이 가장 극심했던 왕조가 나옵니다. 그게 오무리 왕조입니다. 오무리 왕조의 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멀었던 왕은 아합 왕이죠. 엘리아가 활동했던 시절에 그들의 본거지가 사마리아였고 그들은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자는 그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시퀀스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사 빌립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해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가지 말고 유대인이 집에 먼저 들어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도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터부를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어떤 장애도 없어졌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그만큼 강력했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향하는데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사마리아 성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마술사들의 여행을 중히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목마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최인망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기뻐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이제는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DNA에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 비로소 다시 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도 시퀀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DNA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고 향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것을 폭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폭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이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지만 부흥회에서 또 한 번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치 않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한 번 더 증폭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한 번 더 깨워줄 때에 그가 이제 가연성이 되고 그리고 전염성이 되는 거죠. 열매가 성장점이 터뜨려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한 성령 체험을 사모합니다. 그 전에 예수 믿은 게 도로 믿었거나 복음을 우리가 잘못 받은 것이거나 구원이 온전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한 번 우리가 성장점이 터지는 그와 같은 증폭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집중적인 사마리아 붕이 있었고 그 다음 사도행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항상 같이 넣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교회가 왕성한다 얘기를 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차별을 깨트리고 우선합니다. 남녀의 차별을 깨트렸고요. 종과 상전의 차별을 깨트렸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깨트렸고 그리고 로마와 로마의 식민지의 차별을 깨트렸습니다. 높은 당시 세상의 신분의 사람들과 박탈당한 사람들의 차별을 넘어섰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두 개의 여정을 따라 갈 뿐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적인 여정,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의 원리를 제가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인내가 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특히 저는 자존감이 약하고 또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 안에서 스스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아무리 작은 어린애가 저를 한 번씩 툭 찔러서 정지한다고 해도 저는 그냥 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쌓아놓은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멸류관도 훈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그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냥 풀이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 밖에는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서 있을 힘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5월의 주제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무슨 알아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담겨진 믿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 외에는 들이댈 게 없어요. 그렇지 않고 왜 더 잘 못하세요? 왜 사역이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역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관합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으면 왜 당신은 제자만 했다면서 그래요? 당신은 교역자잖아요? 당신은 교역자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다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말만 번지르라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했거든요. 그 앞뒤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시리라 내가 속효리라 하신 그이가 정말 지체하지 않고 속효시리니 뒤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회고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전망하고 내다보는 방식으로 살아라. 작년에 지난 날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있었던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성함에 살지 않습니다. 반성함에 살지 않습니다. 그럼 정죄 받거든요. 반성해야 더 나은 계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세상적인 공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교회로 지금까지 실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두주자를 내보내고 앞서서 다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교회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들을 돌보면서 야전병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비전들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고 완성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무한하시다. 모든 비행기, 자동차 또 선박이 다 연료에 의해서 갑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시계나 바테리 싸움이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얼마나 연료가 오래 가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연료가 오래 가게 하는 것은 무엇에서 가능할까요? 핵연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연료에 의해서 가는 기관, 한국모함이 이를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핵에 의해서, 핵에너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 왜냐하면 한국모함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핵연료에서 갑니다. 원자로 4기가 그 배 안에 들어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68년에 건조된 제1기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거의 50년 된 거죠. 보면 30년마다 한 번씩 핵연료를 다시 하는 것. 그걸 30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휘발유 같은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한 번씩 다시 연료 재급유를 한다는 거죠. 핵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데 30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번 보수와 이것을 위해서 30년마다 할 뿐이지 사실은요 50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럽니다. 50년 동안 에너지 교체 없이 급유 없이 버틸 수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그런데 여기에 정말 째비도 안 되게 더 오래가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이죠. 태양은 8개의 행성과 태양계에 있는 솔라 시스템 전체를 먹이고 살리고 비추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원자로 내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그 핵융합 에너지가 수조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정말 영원에서 영원까지처럼 물론 물리적인 언젠가의 끝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생명으로서는 도저히 끝을 볼 수 없는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 그런데 이 태양은 또 제가 오늘 비서고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째비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까 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런데 태양을 생각해 보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금방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얼마만큼의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안다면 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모든 생명, 모든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이고요. 우리들에게 저같이 여러분같이 아주 조그만 일에도 자신없어 하는 자신감 높은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일단 작은 사람들만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 큰 위로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큰 위로와 인내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담고 싶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고 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에 따라서 시작된 여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그런 일들은요. 세상하고 비슷해서 교회 안에서도 지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낡아버려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너무 봤어요. 그게 너무나 뭔가 회의가 되고 한때는 환멸이 되었어요. 왜 교회 안에서도 낡아버리고 지치고 그래야 되는가 그런데 복음에 관한 일은 지치거나 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은 낡거나 지치지 않는다. 이 제자 사역도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면요 정말 환멸에 빠지고 지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담고 사모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늘 또 새로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자반은 20기를 하고 있는데 20기도 엄청 훌륭한데 지금 저는 21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20기 몇 년이 여기 좀 보이는데요. 21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21기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동기를 주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 믿기 잘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밥 먹고 나서도 밥 먹기 잘했어. 돈 좀 썼지만 밥 먹기 너무 잘했어.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이 막 좌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전거가 엄청 높아요. 자전거 타면서도 무언가한테 간섭하고 막 하고 막 내가 가면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자신 있을까 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보더니 어떻게 웃었다고요? 너무 우리를 보더니 또 이렇게 웃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우리는 못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약간 눈치 보면서 자동차가 빵 가면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내가 길을 이탈했나? 뭘 잘못했나? 남에게 피해를 줬나? 그럴 건데 저 사람은 하면서 또 우리 보더니 아 야 거래하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 닮고 싶은 그 모티베이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정 하나님만 믿어도 의지해도 니미치급 항공모함 보다 더 급유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그 주님을 닮는 정말 그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그냥 조금만 닮으면 아니라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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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함으로 우리가 닮게 되는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너무나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사모함이죠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아니야 나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우리의 분투이고 노력일 뿐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죠 나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어머니들이 예배 가야 돼 예배 봐야 돼 라고 늘 얘기하던 것과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노력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은 전혀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도 조금 많이 신뢰하고 있어요 저는 신뢰 전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꽤 좋게 보고 있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감이 1%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할 거다 저는 거기에 기대를 거의 하지 못해요 약간 비관주의죠 옥사님은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글쎄요 저는 전혀 거기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호의, 후의 아 그래도 내가 신뢰받고 인기가 있거나 그럴만한 요소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이건 제가 뭔가 잘못되거나 그런데 보금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훌륭해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나 자기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전혀 문제없다 전혀 문제없다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중문학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자신없어 하는 아이들 있죠 그죠? 아까 같이 왜 그렇게 자존간도 없고 학교 가도 그런 아이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굉장히 작아지는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질까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심어서 주님의 호흡과 맥박이 뛰게 한다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도 주님 닮아가고 그 은사가 개발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하늘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언제나 찾아온다 물론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고 자다가 일어나도 아!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기쁨 저절로 주실 거야 그런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그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 오무리와 아합의 후예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길조차 방해하려고 했던 그들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또 고침받은 문둥병자 중에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들이 나오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 평양에 대부응이 일어날 때 그곳은 사마리아 성과 같았습니다 그 좁은 반도의 조선 땅 아래서도 서북 사람 차별을 받던 곳이 평양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부응이 있자 평양 사람들은 천국 벼슬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 여정을 계속 가야 하고 또 이후 초청 전도축제에서 이제 전도받아오는 그들이 바로 이 주님 앞에 가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내적 여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외적인 여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사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므로 그 복음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서만 나아갈 수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선사업?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아프리카 단기 전교를 갈 때 약간 열등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에어프랑스를 타고 그때 이제 우리 단기팀과 가지 않고 제가 신학교 강의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독일 분이 앉았어요 약간 초로의 60대,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귀티가 나는 분이 옆에 앉았어요 뭔가 벌써 지적인 느낌이 확 오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독일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부 아프리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그곳에 가서 개발, 개발하는 그런 개발 정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개발하느냐 그랬더니 막 초록 얘기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장기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많은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약간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가서 신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제 승무원하고 하는 데 보니까 불호를 또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불호를 잘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학교 때 좀 배웠는데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제 불호권에서 자기가 더 쓰임받을 일이 있겠다 싶어서 프랑스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자기 불호를 퍼펙션 했다는 거예요 퍼펙션이란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대요 이야 자존감도 높아 프랑스에 가서 1년 있으면서 불호를 퍼펙션이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이야 정부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또 불호를 완벽하게 하고 자신감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이 복음의 진보를 이 외적인 예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변화시키는 변화의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빌립은 정말 한 사람의 몸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트랜스포밍하는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은 열매 맺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요 다른 자존감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하신 일만 증가할 수 있다면 그 모델을 통해서 이 주님의 길은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은 또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는 모든 단계에서 그러나 적과 마주서야 했습니다 대적이 언제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외적으로 달려나가는 길에는 계속해서 대적들이 마주섰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잘 따라다닌 듯 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받고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마주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뎌봐야 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적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적들이 하나님 예배자로 바뀌는 일들을 사주행자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외적인 여정은 큰 고통을 수반했지만 그러나 이 변화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용기의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이 주고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힘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얘기했듯이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에너지로 끝까지 우리를 공급하고 보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떠나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지를 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평판에 흔들려 버리면 끝까지 그거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넣지 않겠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테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하루나 한 이틀 지나고 여론과 평판에 흔들려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을 때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들이 가로막으니까 보금의 일도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끝났다 바울의 지나친 열심히 보금 사역을 그르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빌립보소 초반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지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가 전귀히 되기만을 원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크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크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금의 진보가 될 줄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내가 옥에 갇힌 것도 보금의 진보가 될 줄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보금 안에서 시작한 일은 하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캠프 한 번 하고 반성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흔들려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자 훈련 했는데 이번에는 뭐 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하죠 뭐 그래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토탈 퍼펙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맞춤 복으로 제대로 된 예수 크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크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잘했구나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정아 네가 작은 것으로 내게 충성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복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실 때까지 청년부에서 제가 민기까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암함께 왔을 때 태어난 민기까지 제자훈련을 했고 은규가 자기도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크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사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뿌리신 씨앗이 정말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태양열처럼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고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기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린 소원에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을 때 반드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시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강현양엄 요